민희진 어두워 대표가 만든 걸그룹 뉴준스가 하이브와 어두워 간의 법정 다툼에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. 뉴준스는 자신들이 엄마로 부르는 민 대표에게 힘을 실었을 것으로 보입니다. 이혁근 기자입니다. 어두워 민희진 대표는 지난달 기자회견에서 하이브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. 들어올 거면 나한테 맞다위로 들어와. 이렇게 비겁하게 어쩌고저쩌고 뒤에서 X 떨지 말고. 어두워 지분 80%를 가진 하이브가 민 대표에 대한 해임을 추진하자 민 대표는 하이브의 의결권 행사를 막아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. 법정 다툼이 시작되자 어두워 소속의 뉴준스는 멤버 전원이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. 구체적인 탄원서 내용은 공개되진 않았지만 민 대표가 해임되어선 안 된다는 취지로 민 대표에게 힘을 실어줬을 것이란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. 멤버들이 민 대표를 엄마로 따르는 데다 앞서 멤버들의 부모들도 민 대표 편에 섰기 때문입니다. 하지만 하이브는 진정한 엄마라면 자신이 방패가 돼 풍파를 막아줘야 하는데 민 대표는 뉴진스를 방패로 내세워 자신을 보호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. 법원이 어두워 주주총회가 열리는 오는 31일 전까지 판단을 내리겠다고 밝힌 상황이라 그 전까지 양측의 여론전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. MBN 뉴스 이혁근입니다.